내 나의 열쇠 그런 남자를 구했네 보면서 딴 생각 전혀 안 할 사람 그런 남자를 구했다 내 보면서도 딴 생각 안 할 사람같이 애기만 주고 잠잠 내 영원의 아침 해가 뜰 때부터 달릴 때까지 마침 인공의 든 호흡을 보여야 해 그러면서 커져가는 사람까지 치킨을 먹으면 질러 춘에 맞춤 너네 이내 춤 삼심하려 가춤 그런데 내 옆에서는 자신을 내 춤 걸을 땜에 나와 밟아줘 으유 너와 있고 싶어 우른 너와 하고 싶어 이 말 한 번 더 나만의 남자친구 구애 내가 나 이름 좀 있어도 그 auch schon mal anak Nonえ 남자 남자친구? 나만의 남자친구 구애 내 꼬야 어휴 때 다시 된 말이지 내 것 말이야 내 정신 일렁이 열세 살 이거돈요 그니까 남자친구 역시 내 정신 일렁이 열세 살 내 나이 열세 어젯밤에 자기 그 플레이 좋았어 오늘도 버스 부탁해도 되겠어 맨날 버스 문으로 짜기 힘들겠어 이제부터 나도 본바락에서 넌 내가 리드하면 좋아하잖아 사실 말하네 또 바라서 잘하잖아 Oh yeah that's like oh yeah 그래 우린 찰떡고 난 다 썩었어 이 세상에 너랑 나 빼고 다 썩었어 다 얼었어 우리 둘을 보고 세상 모두 다 얼었어 그래서 우린 여기서야만의 디스콘 집중하자 우리의 디스콘 너와 있구 싶어 ו 너와 하고 싶어 어 나만의 남자친구 구해 내가 나 똥은 좀 있어도 그 단어 상관 안의 남자 남자친구? 나만의 남자친구 구해 내 토양 아 근데 다시 된 말이지 내가 말이야 내 정신 일량이 열세산 내 나의 열세 그러니까 남자친구 역시 내 정신 일량이 열세산 내 나의 열세 내 나의 열세 내 나의 열세 만약 그가